안녕하세요 누구신거에요? 아 먼저 가시죠 저쪽으로 갈게요 안중근 동상 쪽으로 운동 인증을 해야 되가지고 저는 쭉 가시면 돼요 따라가세요 안중근 동상 쪽으로 갈게요 코스는 안중근 동상에서 정상 찍는 계단 코스 괜찮아요? 그러고 내려오는거죠? 네 그리고 바로 내려와 저요? 저 동영상도 찍고 저만 찍어요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 하더라구요 제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제가 일어나는 거에요 저요? 이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나? 왜 안으로는 거에요? 네 그냥 바로 내려와서 부신 게다가 뭐라고 해요? 이렇게 이렇게 내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 진짜 50킬로 빼기 너무 힘들어요 요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55킬로 빼기 되는 거잖아 네 아주 조져버려야지 안 되겠어 아 저녁은 도저히 했기 때문에 안되니까 자기가 방법을 1일 일시로 선착을 해야되는데 딱 선착을 하면 어디서 드릴 수 있어요? 당연히 저녁씩 저녁이 저녁에 회식이 왔어요 1일 1일씩인데 아침 점심을 켜고 그 분은 일본 의사가 예외시켰잖아요 예를 들으시니 공고고 공고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되게 중요해요 1일 1일씩에서 일을 안 하셨잖아요 저 몸에도 좋대 저 지금 눈에 찍었잖아요 근데 어제 쓰러지는 거 알아? 어제 쓰러졌어요? 어제 쓰러졌어요? 어제 쓰러졌어요? 그 분은 언제 주신 거예요? 그냥 민규에 왔고 어제 날려왔어요 한 번 다행히 한다고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냥 내가 문의하지 않아서 그런데 꼭 똑같이 말해 여기는 식당과 방법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쓰러졌으면 오늘 금방 하잖아 금방 하잖아 그럼 운동 안 하고 다시 재할게요 먹고